벤츠앰엠의 안드로이드 모니터입니다. 오늘은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. 어제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는데요. 오늘은 날씨는 좀 흐리지만 바람은 많이 안 불고 있습니다. 후방카메라는 별도 배선을 확인 후 연결했습니다. 지도를 원하는 어플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지금은 카카오 맵이 티맵을 설치 후 테스트했고요. GPS도 수신이 원활합니다. 지금까지 벤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 세팅 전문 시공 세팅 전문 시공 세팅 전문